산화가 부서져 만들어진 해수욕장은 전세계에서 우도에만 있다고 하네요. 역시 여기 제주도에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. 해외에 가신 것 같아요. 우도에서 땅콩 아이스크림도 먹고, 우도봉 올라가고, 한치 주물럭 먹고, 한라산 보고. 여기 서빈 백사도 진짜 아름다워요.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왔는데, 제가 더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제주도 많이 놀러오세요. 아니 화면만 봤는데도 저희가 우도를 그냥 다 관광한 것 같이 알짜배기로 여행하고 오셨네요. 정말 즐겁고 맛있고 완벽한 여행이에요.